이번에 전해드린 곡도 싱어게인 뛰어미션에 나왔던 곡인데요 이수영씨가 리밍크하시기도 했던 곡인데 배인숙씨의 눈에 누구라도 그러한 듯이 전해드려볼게요 배인숙씨의 눈에 누구라도 가능하듯이 길을 걷는 순간이었는데 마주보며 속삭이로 지는 내 여름이 똥국처럼 헤어져서 소중했던 많은 날들은 빛날처럼 하늘을 요구내고 밀려오른 그리움에도 나는 이제 돌아다 보다 가득 찬 눈물이야 배인숙씨의 눈에 누구라도 널 알듯이 고울을 보면 생각이 난다 어린 시절으로 가던 골목길의 추억들은 동그랗게 맨날 고울을 보면 가상 속의 하얀 꽃들이 어느 하루의 꽃들이 소상한의 날씨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보다 가득 찬 눈물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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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울을 보면 가상 속의 하얀 꽃들이 누구라도 그런 미션이야 눈물을 보면 생각이야 해결하나 최선한 엄땅은 나 천만이动 시끄만이 잔잔하게 무릎이 돋나 눈물이 내린 그 겨울에 첫사랑을 눈이 채워져어 보고 젖어진 후 외로움에 나는 이제 돌아가고 난 넘치는 눈물라고 우울에도 아픈 어듯이 잠깐 앉아 하늘을 보내 떠나는 구름처럼 날아가는 세대처럼 내 마음도 묶어가는 어디선가 널 모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우린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돌아가고 난 저 푸른 하늘 너무 우울 너무 우울 너무 우울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굉장히 섹시한 노래 누구라도 돌아왔듯이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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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